야한 장면이 많으면 남자 중인 거 내가요 하고 싶어. 누구나 공평하게 늙어간다. 다만 그 늙어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. 어느 바다나 그물은 짜고 파도는 넘실대지만 풍경이 다르듯이 나는 열심히 그러나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다. 자, 자. 어우, 감사합니다. 가져가고 싶어서? 네. 선생님, 감독님도 저 선물 하나 주세요. 네, 선생님. 젊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, 쓸데없는 거. 파도 양손에 말이야, 안 놓고 쥐고. 선생님, 이게 쓸데없는 거 고석이에요, 어쩌면. 젊음이 목에 힘주는 게 뭐예요? 나는 순결하다, 나는 정열적이다, 나는 꿈이 크다. 살면서 다 내려놓게 돼 있어. 쓸데없는 거 쥐고 있지 말고 내려놓고 가세요. 이렇게? 아, 아니래요? 그래도 가져갈까지예요. 노인은 내려놓고 가요. 힘들죠? 그러니까 지금 손에 잔뜩 움켜쥔 것들 다 내려놓고 가죠. 오케이? 북미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